들어 섰습니다 세트 나갑니다 나다 오신대요 이렇게 해서 일산루가 됐고요 김동주 선수가 타석에 들어 섰습니다 경산시와의 경기에서 2타수 2안타를 기록했던 김동주 선수예요 김동주 감사합니다 역전까지 들어왔어요 김동주 기가 막히네요 노아웃에 주자는 일산루 우리도 반드시 점수를 내야 됩니다 김동주 첫 승낙하는 아하 조금 짧게 떨어졌네요 이제 홍승호 선수에게 기대를 해봐야죠 안동해야될 홍승호 쳤습니다 탈락 홍까지 기분이 호흡으로 들어왔어요 좋아요 좋아요 3대1을 만드는군요 손성훈 하나 보여줘야죠 제일 중요해요 타이밍 한 번만 잡으면 됩니다 손성훈 잘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잘 기다렸어요 이러면 몰라요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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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어하우스 마루기 때문에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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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지만 아이콘지의 3대1 3대1 그래도 한 점 뽑아냈어요 자 이건 3회 초가 그래서 더욱더 아이콘지에게 중요합니다